대표님께서 먼저 구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오늘 2020년대 대상에 대한 추정한 과절대승을 촉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제 저는 평일한 제비의 부정을 했지만 결국은 많은 일을 못했습니다. 극한 범을 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주목을 들고 크게 세 번 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실의 야합 날치기 세금 노동 강력 규탄합니다. 날치기 세금 노동 민감을 강력 규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세력돼 본인들의 살이 사용만 채우려는 세력의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 처절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받도록 우리 앞에 있는 로펜서 홀에서 뭉개한 노무 선호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직계표가 미치겠네 이거 당직계표 아니 우리들 게임 당직계표 당직계표 일하니까 여기는 몸상 전문 무대입니다. 당직계표 14분의 원내부대표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말씀드린 원내부대표를 임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어떠십니까 이제 선임 됐습니까 앞에 한번 나오십시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부대표단께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구호를 해 주시기 바라 대표님께서 먼저 구호를 해 주시기 바라 함께 하시기 바라 대표님의 큰 모습으로 대표님의 친구